자 지금 뭐 이 옵티머스 건 하고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이 공매들이 거의 뭐 미쳐 날뛰고 있죠 자 이거는 뭐 좀 심하게 날뛰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계속 뭐 이 회사 쪽에서 이런저런 자꾸 말이 나오도록 자꾸 유도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이 있든 아니면 저런 상황이 있든 자 이렇게 뭐 미쳐 날뛰고 있어도 지금 상당히 뭐 수선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아무리 날뛴다고 하더라도 약의 가치는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리모세라닉 이라는 이 약의 같이 절대로 어디 가지 않죠 절대로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오로지 약과 회사의 미래만 지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회사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않은 않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가치는 절대 어디 가지 않죠 그리고 이 약의 가치가 곧 회사의 미래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리모세라닉의 이 사이즈를 보면 보통 사이즈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봤을 때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 6천억에다가 1조에다가 4.2조에다가 3.8조죠 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봤자 하나 둘 셋 네개 밖에 안되죠 여기는 지금 시장의 규모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게 이 부분은 지금 높은 수익성이 가장 큰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HLB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리모세라닉이라는 약은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약이 안 나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약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계속 뽑아내고 있죠 자 그 정도의 데이터를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HLB라는 회사의 미래가 너무나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간암 환자들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약이 제발 좀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제발 왜 이렇게 늦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아주 빠릅니다 아 이제 환자 모집이 벌써 50%가 되었죠 삼상에서 이상 데이터는 그야말로 아주 역대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2020 SMO에서 하이라이트로 지금 가장 빛나는 그런 논문으로 지금 지진이 되죠 하이라이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베스트 오브 SMO로 지금 선정이 되었죠 이 리모세라닉이 이번에는 이 리모세라닉과 칸넬리 주마베 정말 꿀조합이죠 완벽한 꿀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꿀조합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아주 강한 하이라이트에 선정이 되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티센트릭 아바스티 키트로다림비마 리모세라닉 칸넬리 주마 이 세계가 앞으로의 간암 시장을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이 소라페닉이 아직도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나 그동안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는 네가 이 간암 환자들을 치료를 좀 해 주세요 바턴 타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는데 흠잡을 만한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전 자체도 너무나 좋은 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의학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키트로다림비마 티센트릭 아바스티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나니까 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키트로다림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겠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나 이게 얘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얘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이미 다 검증된 약들을 가지고 그 기전이 가장 좋은 기전이다라고 지금 이 의학과학자들이 그렇게 또 논문을 막 써대고 있죠 그렇게 다 검증된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지금의 시청은 정말로 웃긴 시청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청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들이 괜히 여기에 건들어 가지고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발목 잡혀 가지고 계속 지금 뒷다리 잡고 있죠 지금 이 리보세럼립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물입니다 지금 이 가격 경쟁력을 보면 절반이야 나왔다면 얘들도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의 중압의 주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가격 경쟁력이 절반 이하인데 얘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좀 유사하게 나오겠죠 지금 보면 오알라를 보면 티센트릭보다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의 중압이 더 높습니다 더 좋죠 자 이런 상황인데 나오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 가격 경쟁력으로 따지면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나오면 이거는 뭐 잠시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가남 이상 그리고 가남 시장 규모도 아주 큽니다 2024년에 1조 2천억 정도 되고 될 거 예상이 되는데 연평균은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죠 19.9%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갈수록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시장이 커지겠죠 자 그리고 위안부분도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 위안부분도 리보세라닉과 도세탁세 이 부분 있고 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글로벌제약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1회사 1회사도 지금 뭔가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을 리보세라 갖추기 위해서 리보세라닉을 선택을 했죠 자 리보세라닉 잘 선택했죠 이 1회사는 그렇게 만나니까 3.5개월이나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1차 지표가 PFS라는 것은 1회사가 PFS를 좀 높이고 싶은데 제발 이것만 좀 높여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나한테 맞게 하고 리보세라닉이 딱 들어가니까 3.5개월이나 연장이 되어버렸죠 스페리아 PFS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대세는 면역항암제와 이런 표적항암제 조합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면역이 될 수도 있고 표적표제 될 수도 있겠지만 면역항암제의 원래 대세죠 근데 가장 강력한 조합은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장 극대화 되는 부분은 혈관 뇌필성인자 저해제 리보세라닉을 면역항암제의 칸네유주맛과 함께 사용하면 치료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종양내과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서 면역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면역학에 2019년도 11월 8일자에 게재를 했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전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기전이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우연히 잘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면역학술지에 실린 게 2019년 11월 8일인데 지금 이 진영권 회장은 상당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맞죠?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오기도 전에 혼자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리보세라닉은 항암계의 감초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을 이미 파악을 했죠 먼저 파악을 해서 간암 1차를 빠르게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병역으로 그래서 지금 삼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을 상당히 많이 앞당겼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가총액을 보면은 마치 이 리보세라닉이 어떻게 잘못 될 것 마냥 이렇게 끌고 가고 있죠 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리보세라닉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일은 없다고 봐야겠죠 자 이게 약이 이미 나와 있는 약이죠 나와 있는 약이고 가장 좋은 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이지만 중고신약이죠 이미 다 검증된 중고신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될 가능성은 지금 뭐 어떤 공매들 보면은 신라든 어쩌고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정말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안티 한번 해 보겠다고 신라진 어떻게 하는데 그건 안티 축에도 끼지 못하는 완전 저 핫발이죠 핫발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라진의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리보세라닉은 이미 중국에서 6년 동안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최고 시총을 자랑하는 제약회사죠 그런 항서제약이 이 리보세라닉을 가지고 임상만 30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300개 이상 그리고 이 캄넬리 주막과 병역으로 지금 17개 이상 하고 있죠 자 그런 약물을 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흔들릴 이유는 전혀 1%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거는 안티를 해도 정말로 저 핫발이 안치죠 핫발이 안치 씨도 안 먹힐 만한 안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된다고 보면 되는데 리보세라닉은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이런거 이런거 해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아무리 날뛴다고 하더라도 이 리보세라닉 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중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죠 판매가 되고 얘도 판매되고 있고 얘도 판매되고 있고 그런 약을 가지고 진행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 냈고 에스모에서 하이라이트까지 받아낸 그런 약물이다라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절대로 잊어서 안되겠죠 절대로 잊어서 안됩니다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이만큼입니다 무려 무려 이만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성장하죠 계속해서 더 자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5년 내에 5개 이상 하암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죠 지금 위암 난수암 지금 2021년 선낭암 간암 내종 2022년 2023년 리보센암 대장암 2026년 유방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움직일 수는 있겠죠 왔다 갔다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리보세로 양만 믿고 가면 되죠 양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양만 믿고 중간에 이런저런 지라시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을 보면 도가 좀 지나치죠 도가 지나친 걸 보니까 조만간에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강하게 좀 들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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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